내 얘기 들었어? 그러시오. 그 집 앞에서 잠받아야 되는데. 누구요? 뭘로요? 술 취했으면 자빠져 자빠시지. 네. 가줄게. 응? 같이 먹어야지. 아니 저 개는 뭐 시키고 어디서 죽기 지난래. 왜 이리 기다려. 아니 이 새끼 눈깔이 왜 이래. 어디 어라한테 눈깔을 부르. 누가 이. 아 뭔데 너. 똥. 아니 그냥 이팔 청축이 되었어. 이거 니가 한 거 봤어. 너희들이 많이 이끌고 꾸더러는 똥꾸녕이냐. 룰 서시오. 으악. 으악. 다 같이 기념 사지 않냐 시박자. 자 하나 둘 셋. 아저씨. 아이고 지금 몇 시인데 그냥 벌써부터 꽈라가 됐어. 으악. 으악. 아 뭐인거 시방. 아 시방. 갑자기 달려오니까. 아 맞다니 왜 이렇게. 으악. 으악. 네나 다 깨끗어가지고 지금 이사단 난거 아냐 인마. 으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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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 Exorcist earned 10 Oscar nominations in 1974, including Best Supporting Actress nod for Linda Blair, who was just 15 years old at the time. Now, do you like my shirt? You can get one in the description below.